어 이거 나 이거 좋아해 요정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 재미있니? 우리야? 중요한 전화가 왔는데 중요한 전화가 왔는데요? 중요한 전화가 왔는데요 음 필터가 이렇게 이렇게 되게 부끄럽게 여러분 잠시만 되게 지금 밝아보는 기분이고 되게 뭔가 되게 거짓말 치다 걸린 애들한테 어때요? 어때요? 필터 없는 게 낫나요? 야 얘 좀 나오라 그래 봐 왜 자꾸 매달려있어 나와 나와 제 제 바꿔버려 이렇게 핸드폰 생기고 며칠 안됐을 때 각도의 중요성 동력성 한 명씩 올렸었는데 진짜 웃긴데 저는 가장 가장 잘한 건 신비라고 생각합니다 저 진짜 잘해요 맞아요 근데 지금 하지 마세요 하면은 떠날거죠 모든 모습으로 사랑해주실 거야 예린 언니 그것도 엄청 인기 많아 오우 야 너는 지금 좀 학생보다 선생님 같아요 얘들아 안녕 너 왜 아래에서 잡아 자꾸 각도의 중요성 하고 잡았어 아니 왜 우린 각도가 필요가 있어? 아니 아니 엄신이 뭐 우린 이제 밖으로 나왔어요 누나 놈 놈 놈 놈 놈